바닥부터 푸시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튜브가 알겠어? 좀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주제 아름다운 주제가 아니지 아주 슬픈 주제 여자가 나한테 관심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신호를 IOD 관심 없음 관심 없음의 신호 파이팅 넘치게 알아볼 건데 이때 갑자기 의문을 품는 푸시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근데 비호감의 신호를 알면 뭐가 좋은가요? 라고 푸시렁거리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방생을 앞당겨서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지 그럼 또 여기서 풍시렁거린 푸시가 나올 수 있어 선생님 하지만 사랑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IOD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혹은 드라마로만 연애를 배운 이런 푸시들의 착각이지 그러니까 좀 시각을 교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형한테 많이 배워서 좀 바꾸셔야 돼 이거 잘 못 바꾸면 예비 퐁퐁퐁은 뭐예요? 그냥 눌러서 찡 987번 뽑게 되시는 겁니다 막 졸라 어렵고 막 노력이 필요하고 여자를 만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지 어떤 노력? 막하력 막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적 지능을 높이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데 푸시들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뭐야 그냥 승산도 희박한데 자꾸 지 자원을 그냥 털털 날려버리는 방식 어떤 호구성 노력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아무리 형이 얘기해줘도 스윗만이 살길 전략을 쓰는 푸시들이 졸라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1% 다 형이 늘 얘기하잖아 1%를 위해서 파이팅하는 거라고 뭐 아무튼 첫 번째 카톡 답장 지원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지 여자가 톡을 하는데 개기하리만큼 기괴하리만큼 그로테스크하게 톡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건 뭡니까? 단답 형식도 이제 같이 뜨는 거 무조건 노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톡을 느리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노당이면 뭐야 그냥 꼴리는 대로 막 하기 때문에 엄청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모아있어 연속성도 없어져 우리 푸시들은 뭡니까? 여자랑 대화를 뭔가 이어지는 그런 감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가 이어지는 감 이걸 유지하는 게 졸라 중요한 건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푸시가 마음이 어떻게 돼? 자연스럽게 뭐야? 조급해지고 여자가 너무 답을 잘 안 하니까 뭔가 또 말을 혼자 길게 길게 막 해서 장문호구 장문호구의 길을 자연스럽게 밟게 된다고 알겠어? 그러니까 그 원리를 형이 잘 이해하고 있지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여자가 딱 그런 거 보면 또 자연스럽게 뭐야? 니디하다고 딱 느낀다고 니디한 느낌을 또 받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? 더 점점 밀어내는 그러니까 더 늦게 톡을 하거나 더 건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? 프레임을 그냥 먹히게 되지 자꾸 문 두들기는 거 문 안 열어주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자연스럽게 그냥 가치 자체가 여자가 우위를 쉽게 점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? 그러니까 푸시들이 졸졸 쫓는 그런 프레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실상 뭐 무한 루프를 이렇게 도는 거지 푸시들의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당이면 뭐야? 그냥 낙동강 대방어 낙동강 대방어가 아니라 뭐야 낙동강 대방생을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자꾸 이런 뭐야? 슬픔의 무한 루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? 자 두 번째 내 쪽으로 바디 랭귀지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혹시 뭐 얘기라는 걸 하려면 서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랑 이렇게 있으면 보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자꾸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푸시를 계속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생겨요 심지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푸시랑 있는 거를 보면 그걸 보고 이제 또 연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아 오케이? 그래서 이제 몸을 막 내 쪽으로 몸을 기대거나 아니면 내가 막 여자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거리를 막 유지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귈 때도 연동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서 우리 푸시가 뭐야? 막 너 두근 지연아 두근거리면서 손 좀 막 잡으려고 하면 아 나 사람이랑 손 잡는 거 싫어해 어 나 손 잡는 거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졸라 핑계를 대지 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핫플에서 뭐야 핫플에서 바로 만난 오빠랑 시원 아침에 T.E.L.에서 시원 아름답게 손 잡고 나왔으면서 뭐야 너한테만 어려운 여자 어 그러니까 뭐야 너무 뻔한 스토리야 사귀기로 했는데도 이런 거 나온다?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낙동강 대방생 바로 가주셔야지 알겠어 근데 뭐 우리 푸시들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세 번째 세 번째 약속을 미룬다 그러니까 이거 뭐 졸라 당연한 거지 토요일 날 보자고 했는데 그날은 뭐 집안 행사가 있다는 등 뭐 할머니가 갑자기 오시기로 돼 있다는 등 그러니까 푸시가 어떻게 하루 당겨서 아 그러면은 금요일은 괜찮아 했더니 뭐 또 그날은 또 친구랑 약속 있대 중요한 어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일요일은 괜찮아 했더니 아 그날은 좀 쉬고 싶은데 아 요즘 너무 피곤해서 뭐예요? 그냥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딱 파악을 했어야지 뭘 파악을 했어야 돼?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너가 내 인생의 피곤이다 어 이걸 좀 눈치를 챘었어야죠 어 너가 내 인생의 피곤이야 눈치 좀 딱 이 말이란 말이야 알겠어? 이거는 뭐야? 눈물을 삼키고 뭐야? 방생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? 자 그 다음에 플레이크 내는 거 이건 뭐야? 약속 파톤 내는 거지 또 일보 직전에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일단 당이면 솔직히 플레이크도 잘 안 나오고 만약에 플레이크를 낸다고 해도 충분히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먼저 잡는다 미안하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대 전날부터 연락이 막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노당이야 노당 그럼 또 이러면 또 우리 푸시들은 장문호구식으로 또 지연씨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궁시렁 퐁시렁 푸시렁 막 날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또 이제 푸시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지연씨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있는 거 아니죠? 걱정돼서 남겨요 꼭 무슨 일 없으면 연락 주세요 저 너무 걱정되네요 전화 막 수십 통씩 남겨요 뭐예요?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긴 아무 일도 없다고 알겠어? 얘한테 유일한 일이란 뭐야? 네가 연락을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그거 외에는 네가 계속 연락을 해서 끊임없이 매달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이거 외에는 아무 일 없는 거라고 그냥 이거는 뭐야 플레이크를 낸다 그냥 노당이야 또 이런 거 하면 또 예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열심히 연락하니까 만나게 됐는데요? 풍시렁 푸시렁 환타지 소설을 쓰는 어 그런 푸시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라도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만나면 돼 그게 뭐 베타이즘이 너랑 맞는 거니까 알겠어? 베타 푸시가 너랑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? 베타 전략하고는 좀 먼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왜 이거 듣고 있어? 이게 뭔가 아니거든 어 솔직히 베타라는 거는 지금까지 하던 직거리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열심히 근데 뭐 암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? 너 자신을 좀 속이면 안 돼 뭔가 발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제대로 좀 배워가라고 알겠어? 냉정해야 돼 뭔가를 배울 때는 그리고 어제와의 나와 뭐야? 완전히 단절을 할 수 있어야지 버리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흔히 나오는 건데 뭐야?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부분이 있어 뭐냐? 하나 내가 진짜 말을 못해서 그런 거 이거는 뭐 형 강의 보면서 특히 이제 마카 플러스 뭐야? 제다이 폰더 이런 거 보면서 채워나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이제 여자가 그냥 너무 너를 봤을 때 노매력이라 그러니까 어떤 대화도 진행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경우는 뭐야? 이럴 때는 그냥 마카 처음부터 배워서 매력도 더 채워야 되는 문제 알겠어?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한테 막 이런 거지 뭐 지현 씨 음악 뭐 좋아해요? 했는데 저는 그냥 별로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통 혼자 있을 땐 뭐 하세요? 아 저 그냥 숨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이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거는 심지어 길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스 오월 노에 답이 나오지 않게끔 질문 형식으로 해라 지현 씨는 평소에 음악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저는 평소에 또 이때 푸시들이 뭐해?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저는 평소에 핸델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 그러니까 뭐예요? 이런 거 자체가 숨 막히는 겁니다 숨 막힌 거 이미 노당인데 노당이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요 거기다 뭐 쇼프까지 하고 있으니 여자로서는 뭐야 숨 막힐 수밖에 숨 막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푸시들의 상황인 거야 처음부터 배워야 돼 사실 우리 푸시는 그래서 그래서 형이 뭐야 이 밑바닥부터 푸시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마튜브가 알겠어? 좀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? 뭐 조금 비우고 막 이런 걸로 안 돼 너는 그 밑바탕부터 그냥 완전히 싹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이런 식의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여자애가 그냥 콧방귀를 끼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들면 안 돼 알겠어? 다시는 이런 기분 느끼지 않겠다 라고 절치 부심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상황 자체에서 바꿀 수는 없어 노당임을 인정하고 뭐야? 낙동강태에 방생 가주셔야 돼 알겠어? 그리고 좀 팁을 주자면 항상 뭔가를 잘 만들어내려면 초창기부터 초장부터 마카로우 흐흐흐 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1차 허가권 그 다음에 처음에 마카로우 어트 뽕 어트 뽕 먹여서 뽑아내는 부분 항상 주의하시고 알겠지? 이런 부분 항상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폰만 본다 이거는 뭐 심지어 야 클게 말 때도 여자애들이 폰만 보는 경우가 졸라 있거든 이건 노당이거든 오케이? 심지어 어떻게 소개팅 나와서도 앞에 앉혀놓고 졸라 사진만 음식 나오면 사진만 졸라 찍고 핸드폰 봐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음 아 그렇구나 졸라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어 이건 뭐야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 졸라 슬픈 상황인 거지 거기 뭐 네가 앉아있을 필요 있냐 어 있어? 조용히 뭐야 지연씨 저 잠깐 화장실 좀 하고 어 조용히 뭐야 뛰쳐나와가 주시오 뛰쳐나와서 뭐야 당장씩 마카 들으면서 다시는 이런 기분 느끼지 않겠다 어 절치 부심 해주셔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슬픈 사연들이 우리 후시들한테도 흔하게 일어나는데 좀 수정 가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마카 배워서 파이팅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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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